여러분 선녀 같으시죠? 하천 계곡에 나타난 선녀 자 이제 이곳에서 산호한 3만 젊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살풀이 춤을 추워주실 분입니다 이름은 정승희 교수님 국립관연악단 그리고 신화의 반주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의 교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정승희님의 살풀이 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나를 힐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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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